넘쳐나는 뉴스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만 콕콕 뽑아드리는 돈 된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 투자증권 스마트 pv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직장 안 보내드리고 제대로 소개해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의 주도주는 틀림없이 배터리다 이 말씀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때 장비랑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장비주 불을 뿜었고요 관련 LFP 소재 부품 할 것 없이 배터리 붙어있는 건 다 요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침에 당잠사에서 브리핑해드린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이먼 민스키 모델로 봤을 때 현재는 대중참여 이 구간 뭔가 주도주로 진입을 한 이 구간이라고 본다면 초입 구간이냐면 더 사야 되겠고 이 중간이나 끝에가 된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텐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과거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2018년도 DB 금융투자에서 내는 레포트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과거의 주도주가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추린 내용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과거의 대장주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꼽은 기준이요 코스피 200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률 최상위 5% 종목을 추려가지고 공통점을 모아서 이렇게 일반 론화를 했더라고요 초반의 특징은 직전 주도주가 현재 새로운 주도주가 될 확률이 적다 뭔가 새로운 성장산업이 나왔을 때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반 쪽에 가면 이때 되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맥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성장의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 30% 이상 꺾이지 않는 특징을 보통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후반부에 되면 상승 속도도 빠르고 하락 속도 느려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이 레포트에서는 봤습니다 과거에 늘 이런 패턴을 많이 그렸다고 일반 문적으로 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도주 전략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은 이미 다 공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주는 배터리입니다 이견은 없을 텐데 여기에서 사고 파는 전략의 이견이 지금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참고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만약에 지금 주도주의 초입구면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라인을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모멘텀이 상위 5% 유지를 해야 하고 고점 대비했을 때 30% 이상으로 빠지면 안 되고 동시에 만약에 중간중간에 조정을 좀 받잖아요 조정 받았다 올라갈 때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게 계속된다면 주도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마지막 끝부분에 대해서 파는 전략을 고민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런 전략을 좀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주도주의 이동평균선입니다 10주선과 40주선이 데드크로스 됐을 때 꺾일 때 이게 이제 하락 추세 역배열 전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이제 매도를 고민을 하자 이런 전략을 제시했더라고요 일반 론적인 부분이고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100% 적용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투자의 방향 속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그림으로 참고해 볼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쪼갰으니까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모델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과연 그러면 이제 2차전지가 상승 초입이냐 아니면 상승 중반분야 아니면 아직 상승 거의 꼭대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반 2차 상승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모델상 투자비 좀 계속 늘려야 된다 겁먹지 말라 아직은 근데 이제 이게 뭐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상승이 한 번도 오고 있다고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먼저 보면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2차전지가 쓰이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판매되는 대수를 보면 한 10대 중에 한두 대 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100대 중에 한 10대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미국이 이제 한 10%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30% 정도 이상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거의 시장은 기대감을 거의 다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아마 단기적인 상승의 마무리 국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고 보급이 더 많이 되더라도 그때는 이제 실적을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시작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에 대한 또 시장의 반응들이 꺾이면서 주가는 조금 슬로워해지거나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2차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과정 어차피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한번 코로나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한참 동안 랠리를 했습니다 10만 원대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 2차 상승을 하고 지금 또 이제 저는 옆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3차 상승은 한 번 더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옆으로 쉬어가는 국면이 나와야 오히려 다음에 3차 상승에 조금 더 화려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반부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셨으면 지금 여전히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고 의견 주신 건데 선별적인 접근 전략 측면에서는 어디에 특히 주목을 하시는지요? 지난번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2차 전지를 양극재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Q의 증가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른 부품 소재들도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 같이 따라 올라올 텐데 그다음에 수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올 거고 그게 이제 어제 보면 2차 전지 장비주들 특히 오늘도 지금 2차 전지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죠 결국에는 그런 논리로 보면 이제 수주를 받았으면 뭔가를 만들려면 공장을 더 지어야 되고 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는 설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이 한 번 더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쪽 소재들은 여전히 지금 동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싸죠 그러면 이런 쪽은 한 번 더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가 좀 쉬면서 양극재나 기존에 올라왔던 소재들이 좀 쉬면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건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2차 전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게 다 올라오고 나면 좀 쉬는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저점을 다지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 패턴은 이어질 것이다 배터리 카테고리 안에 대부분 이제 양환 흐름을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보다 더 아웃퍼폼을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모시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신 종목들의 흐름도 좋았고 추가적으로 혹시 더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종목도 여전히 괜찮다고 하시면 다시 주셔도 되고요 종목 좀 추려주세요 지금 TIS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장비 중에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되게 단순한 더하기 빼기였고요 윤성 FNC라는 종목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가총액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1조 3천억 가까이 되고 있고요 단순한 더하기 빼기라면 어떤 부분을 펀더멘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MS 차이가 그닥 크지 않은데 물론 용량이나 캐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주가가 TSI 같은 경우는 2천억 대였고요 윤성 FNC는 1조가 돌파를 해서 1조 3천억 대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쉬고 이건 올라오거나 아니면 저게 빠지고 이게 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등을 따져봤을 때 비슷한 수준의 종목인데 시가총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 키맞추기 할 가능성에서 TSI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면 지금은 좀 시각이 바뀌었을까요? 지금도 근데 TSI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윤성 FNC가 오늘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노메트리라든지 이런 검사 장비 쪽도 여전히 보셔야 되고 오늘 불을 뿜기 시작하는 하나기술 그다음에 A프로 같은 충방정 관련된 회사들도 결국에는 활성화 장비죠 활성화 장비를 만든 A프로도 오늘 불을 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2차전지 장비 안에서 계속 돌 겁니다 돌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오늘 좀 특이한 거는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오늘 분리막에서 사실은 미국의 IRA의 수혜를 크게 볼 거다 중국 업체가 배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SKI 테크놀로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차트는 아주 예쁘게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올라간 눌림목을 잘 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불을 뿜을 수 있는 쪽은 이쪽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SKC도 마찬가지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지금은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예전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였죠 그리고 SKC,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동방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셨고 엔캠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캠은 어떤 투자 포인트일까요? 전액 관련돼서 이제 계속 첨보랑 엔캠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도 기사가 나왔지만 미국의 한 완성차 회사에서 와서 우리 자기들 물량을 지금 타진하고 갔다라는 축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단독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텍사스의 공장을 갖고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SKC도 그렇고 테슬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테슬라의 엔캠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공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 LNF가 이미 이제 테슬라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럼 이제 앞으로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셀업체 우리나라 국내 3개 업체 정도가 주로 이제 거래체였다라고 하면 소재 기업들은 소재나 장비 기업들이 이제는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도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도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고객의 창구가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식 안으로 주신 내용들 정리하느라 조금 좀 중간중간에 버벅이긴 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분리막, 동박, 전해에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주셨고 SKI 테크놀로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SKC, 그리고 N캠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다시 주셨는데 그 이후로 시세가 또 워낙 좋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면 TSI, 이노메트리, 하나기술, A프로까지 관심주들 정리해봤습니다 배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닥터코퍼 구리 한번 볼게요 원래 닥터코퍼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리는 경기 산업의 사이클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닥터코퍼라는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럼 지금 다 경기 침체 우려감 나오는 이때라면 구리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경제대국이잖아요 공장이 굉장히 거기에 많기 때문에 구리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 차질이 빚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구리 생산 2위 국가인데 페루에서 지금 정치권 이슈 때문에 뭔가 생산은 하는데 그걸 선적을 하지 못해서 1월 2월 달에 수출을 한 20% 급감된 수치로 수출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국내에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 2구 산업 등이 오늘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 지금 구리 관련돼서 종목이 좀 한정돼 있죠 우리나라가 이거 말고도 중국의 수요가 증가한다 닥터 쿠퍼라고 얘기하는 게 경기 회복의 신호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침체죠 그러면 그쪽에서 잡아당길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광산 업체들이 계속 인수합병을 하면서 대안을 찾는 거죠 페루가 좀 막히니까 칠레가 원래 또 1위 국가입니다 그러면 칠레 쪽을 좀 더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호주 쪽을 또 개발하겠다 광산 개발하겠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구리가 지금 사용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 구리가 사실은 모든 발전할 때 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전기를 만드는 터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모터 가지고 조그마한 소형 모터를 한번 분해해 보신 분들 남자분들은 다 있으실 텐데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구리 코일이 막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이 발전기나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 모터 이런 거에 다 들어가겠죠 당연히 전선에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전력망을 확충해야 되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수요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기차에도 한 88km 들어간다고 하니까 승용차에도 한 대당이요? 네. 한 대당 그렇겠죠. 모터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동박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판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구리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한 대를 부시면 88km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구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무게를 공개하셨는데 제가 한 80km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구리가 들어가고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300km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존의 휘발유차다 내연기관차들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이상 대 6배 이상 늘어나는 과정인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구리값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구리로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구리값이 오르는 거를 원자재에 반영할 수 있는 회사들은 더 좋아지겠죠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구산업이 최근에 이제 그걸 빌미로 좀 급등을 했고요 관련돼서 이제 LS라든지 전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제 LS 안에 이제 LS 전선이 들어있죠 그러면 LS 뭐 전선 아시아 뭐 베트남에도 있는데 상장돼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계속 단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동박회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박회사도 한동안 이제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구리가 이게 금값이 되면 가격을 의뢰 입장에서 갑의 입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양극지와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또 구리 관련돼서 지금 이런 전선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에 지금 풍산도 나오는데 풍산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탄약을 다 구리로 만듭니다 대부분 탄피 이런 게 다 구리로 만들기 때문에 구리의 수요는 여전히 이제 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구리의 채굴량은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또 소비 소비자 이제 관련돼서 지표가 나왔는데 보면 굉장히 좋게 나왔죠 한 10점 몇 프로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만큼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똑같이 그 근저에 있는 구리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구리가 더 많이 필요하면 구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일정 정도 그 기대감을 주가에 이미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승의 룸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모멘텀을 더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는 혹시 그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딱 두 개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제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구리 관련돼서는 풍산이랑 LS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LS가 결국에 이제 전선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력성비 설비가 늘어나면 LS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LS를 하시는 게 좋고 구리 가격의 상승에 또 가장 대표적인 건 풍산인데 풍산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산은 나쁠 게 없죠 지금 정치권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했지만 결국에는 풍산한테는 다 이익이 되는 뉴스니까 포탄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정학적 우려감이 조금 더 고조된다 하면 무기 증상 강으로 이어지는데 그 플러스 알파도 있다 풍산을 좀 주목을 하셨고 LS라고 하면 LS 계열사를 보는 게 맞을까요? 지주사를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지주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구리수에는 LS 일렉트릭도 보셔야 되는데 이쪽은 송배정 관련돼서 보시는 게 맞고 그쪽은 지금 단기적으로 민영화 이슈 때문에 급등한 모습 양상이 좀 있어서 조금은 좀 쉬어가지 않겠나 지주사 그럼 LS까지 투자 종목 콕콕 집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